1. 탑스픈드라이브 . . . 타이밍 백핸드플릭 두 점을 앞서있습니다. 오주형의 서비스 공격을 받아내했습니다. 네 서로 리시브를 확실하게 짧게 길게 확실하게 해주고 해야 다음 볼 처리가 쉽거든요 5점 차인데요 김홍빈 3구 확실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는데요 넷체에 맞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주형의 서비스 출발했고요 득점 2대5 4점 차 뒤져있는 김홍빈의 서비스입니다 건져올린 김홍빈 김홍빈 오주형의 서비스 오주형의 3구를 받아 냈습니다 오주형의 3구를 받아 냈습니다 오우 그리고 오주형의 오주형의 김홍빈의 공격이 김홍빈의 공격이 신중원 서비스 출발했고요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넷체에 맞고 첫 포인트는 김홍빈의 시원하트 저런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오주형의 서비스 오주형의 서비스 긴 서브 출발 같은 코스 공격도 좋습니다 예 2대2 동점 넷 서비스 렛 오주형 방향을 선수인데요 오주형의 3구 오주형의 3구 들어왔습니다 오주형의 서비스 자 홍빈의 서비스 넷 3 3 오주형 생긴 오주형 선수고요 김홍빈의 3구 공격 6대4 앞서있는 오주형 오 그대로 백핸드로 맞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김홍빈 선수입니다 오주형을 일단 맞춰주고 있고요 여기서 5 오주형 버텨내지 못하는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주형 서비스 오주형 오주형의 서비스 서비스 오주형 오주형의 서비스 네트 받고 넘어왔습니다 일단 받아내고 있는데요 탑스피인 네트 담당 응 탑스피인 그러면 2 1 2 3 2 3 2 4